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저는cka치힘입니다. 오늘은 레고를 만들어보겠습니다. 오늘은 한복원에 5개를 만들 것입니다. 그래도 조금해서 다행입니다. 그래서 다섯개를 다 만들 수 있습니다. 먼저 이걸 꺼내세요. 이거 알죠? 이렇게 되는거. 그 다음에 또 이거랑 또 이걸 이렇게 꺼내세요. 여기 있죠?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끼고요 또 여기에다가 딱 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?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죠? 이렇게 이렇게 끼고요 알겠죠? 여기에다가 이 동글동글 아 이거 먼저 말고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이거 있죠? 이걸 두 개를 꺼내세요 이거 세 개짜리 아 있죠? 네 개짜리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세 개짜리 이렇게 해요 아 잘못 이렇게 해야 돼요 아 그냥 이렇게 할까? 아 그냥 이렇게 해요 저는요 봐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거꾸로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번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맨 뒤쪽으로 이렇게 꽂으세요 알죠?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좀 알죠?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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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요 그래도 좀 이상하죠? 이상하니까 이게 있습니다 동글동글이 다시 꺼냈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다시 이렇게 이렇게 낍니다 보이죠?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랑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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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또 떨어졌어요 이렇게 하면 짜잔 짜잔 한 개 왕성 한 개를 완성시키니까 또 있습니다 다섯 개라고 했죠?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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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만든 거 뭐 탱크 이건 제트기 다 정쟁 날 때 쓰는 물건이죠? 타는 거죠 정쟁 날 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뭐라고 했죠? 제트기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탱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탱크 탱크 탱크는 먼저 이게 필요한다 근데 큰 걸로 이렇게 해야 돼요 큰 거 알죠? 작은 거로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봐봐요 이 네모가 있죠? 이 네모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낍니다 끼면 이렇게 되죠?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습니다 이 노란색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낍니다 세로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이거 있죠? 이게 있죠? 이거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낄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면 이렇게 돼요 또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보이죠? 그 다음에 이걸 앞부분으로 앞부분으로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? 그 다음에 또 필요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끼 해주세요 우이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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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탱크 가 완성됩니다 저는 이게 탱크 같아요 비용 이거 발사기 팡팡 비용 펑펑 멋지죠? 네 지금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거 만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완전 잘 끝나요 봐봐요 이게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거 배 발사기 옆에 배죠? 배 여기에서 빵빵 쓸 수 있어요 배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좀 배 모양 같죠? 이제 또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딱 꼬지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딱 가면 뚜롯 또 배발사기가 됩니다 뱅뱅뱅 뱅뱅 팡팡 세 개 만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네 번째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번째 더 쉬울 것 같네요 흫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네 개짜리 그 다음에 또 이게 필요합니다 아 이거 먼저 이거에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딱 끄면 이렇게 되죠 여기에다가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깁니다 보이죠? 그 다음에 이것도 탱크에요 탱크 이것도 탱크에요 이렇게 하면 따단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탱크도 만들었고요 또 탱크에요 다섯 번째 또 탱크입니다 먼저 이게 있고 이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가 오 네 아까 전에 지나가셨던 분이 저 할아버지에요 오 네 이번에는 어 또 부러졌다 이런 습관은 이번에는 이게 필요한다 이거 두 개가 필요한다 이걸 두 개를 하고 두 개를 이렇게 딱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 다음에 딱 이렇게 이만 이렇게 됩니다 이만 완성 이에요 와 뭐 진짜 설명해줄게요 이거 만들었고요 아니 맨 처음부터 만든 거 먼저 젝트기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또 탱크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엔 또 배발사기를 만들었고요 또 또 또 탱크를 만들었고요 또 짜잔 어 이거 뭐하지 아 탱 탱크를 또 만들었습니다 봐봐요 진짜 이때까지 만든 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알죠 오니는 이만큼만 오니는 레고를 갖고 돌아왔는데 어떠세요 지시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바이바이